밸런타인 데이가 다가옵니다. 슈퍼볼도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밑에도 보고 여러 주위를 돌아보면요. 많은 상점들이 분홍색이나 빨간색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그 다음에 꽃과 장난감들을 진열에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지난 12월부터 이렇게 장식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의 날을 기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우리의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랑보다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깨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대화는 예수님이 바리세의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구데모와 함께 대화하실 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리세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1절은 나옵니다. 밤에 와서요 사람들이 볼까봐 예수님에게 깊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16절에 3장 16절에서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한 절로 요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하는 것들 타락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타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장부터 끝의 장까지 모든 책을 요약하는 것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어서 사람들은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limited time let me briefly share with you why this verse John 3.16 has become the greatest statement of the greatest love ever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배경, 인종, 행동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초월해서요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그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이지 행동하는 것이지 명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의 열정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단순히 그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변화하는 믿음이며 중심이 우리 자신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소유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기류, 진류,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한 하루는 분명히 천국에서 우리가 완벽함과 완전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구체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의 죄성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그분과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방법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용해 봐야 돼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하면서요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보이는지 누구인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함으로 구체적인 희생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당신은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먼저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청소년 자녀를 이렇게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러분들한테 텀포할 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그 사랑을 알면 분명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을 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순간적인 거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의 약속은 우리 삶에 도전이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살기를 원해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으로 살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16절은 결론을 지면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영원의 삶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의 사역 예수님의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한다는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제 고향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몇몇 여러분들은 잘 생소할 것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800개 부족이 넘고요. 600개 이상의 지방어와 방언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 있고요. 34개 주에 혹은 도가 있고 17,000 만 7,000 개 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이슬람 인구는 2억 3,500만 으로 인구의 8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3%는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그리고 불교 유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의하겠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선교지임을 목사님이 가족과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5년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동역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지임을 지역의 파트너 제가 몸으로는 거기에 있지 않지만 교회들과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선교를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 자카르타 신내 신학교에 동역자들 대부분이 친구들과 신학생들입니다. 우리 로컬 파트너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보여드립니다. 신학교 공부가 끝나면 그 각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찬드라라는 분이 있는데요. 파푸아와 중앙 자바섬에서요 교육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다낭이라는 목사님들인데요. 농사를 통해서 지역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람풍에서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윌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윌리 서보르네오 섬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인 토벨로로 돌아갔습니다. 아딧이라는 분이 다음 분입니다. 족자라는 곳에서 음악과 관계 사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리오는 리오 목사님 계십니다. 롬복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리키 롱키라는 목사님 소개합니다. 롬풍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롬풍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을 좀 익숙하실 거예요. 몇 번 소개했는데 데이빗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몇 번 소개했는데 북쪽 수마트라 섬에서 아주 성도들도 많고요. 복음을 잘 전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요. 다음 신의 사람들을 더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건물을 더 이상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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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목사님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땅과 건물들을 지어야 합니다. 한 5,000불 정도의 예산이 난리할 텐데요. 훨씬 더 미국보다는 싸지요. 아마 여기서는 그 돈이면 상상도 못하는 작은 돈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셨는데 10개의 플라스틱 의자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무데나 성도들이 많아서 앉아있어요. 10개의 플라스틱 치즈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지붕도 필요하고요. 이런 플라스틱 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혹시 돕기를 원하면 저한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돕고요. 선교여행도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줌 미팅도 해도 되고요. 그런 꿈을 꾸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